외우다 라든가 등, 등지다, 배신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페이가 사성으로 읽히는데요. 없다, 지다 등의 무엇인가를 매다, 감당하다 이럴 때는 일성으로 읽히게 됩니다. 페이 저 빠오 가방을 둘러맨 워페이니 바 내가 너를 업을게. 페이 바오푠, 심리적인 부담을 가지다, 페이짜, 빚을 지다, 페이 이슨잘, 빚이 많은 거죠. 온 몸에 빚을 지다. 페이 절은, 책임을 지다, 페이 부치, 저거 절은, 이 책임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점은 페이 저 빠오 다오 샌상 취 칸 싱싱. 우리 가방 메고 산에 가서 별 보자. 니 칸 싱싱, 워 칸니. 너는 별 봐라, 나는 널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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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생님 이렇게 해보세요. 뭐하는 건데? 선생님 발도 다치셨는데 제가 업어드릴게요. 가 마야 아이좰도 수상 워베니야. 가 마야 아이좰도 수상 워베니야. 가 마야 아이좰도 수상 워베니야. 엄마 없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결혼을 하고서는 며느리한테만 잘해주니까 시아버지가 질투를 하는 중입니다. 며느라이가 너한테 기저귀 빨아준 적 있냐? 아니다. 걔가 너를 안아서 키우고 업어서 키우고 그런 적이 있느냐? 노 노. 너 잘함 magnesium terrible. fixing fuck이. Inspassen 욕ster해. darn relação 드릴 software liked 주무세요. energia 에너지앰. between. anys생 ti에 기약 Dood tran속에서 키우고 뭐? haba여. YOU 지금까지 내가 nelle전에ύ Chong tú. pytanie 빙고 뭐. aye Naj zw failing End.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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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물음에 답하는 중입니다. 나는 뭐가 겁나냐면 언젠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그 빚을 나한테 갚으라고 요구하는 게 겁이 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베이 헤이 구어 누명을 쓰다 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억울하게 그 빚을 내가 감당하다 이렇게 의혹할 수 있겠지요. 해 weil 안 나한테 갈등은 안에서 hem을 내가 제어가요. 나는 나는 vamos 못할 수 있겠지요. 내가 해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너는 왜 놀아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나는 너는 왜 message에 대한거라고 요구하는 게 있겠지요. 나는 나는 베낭에서 그리기 위해 물을 나한테 갈등을 가기로 offends. 나는 나는 내가 말을 그 빚을 날 해 받을 수 있겠지요. 나는 나는 왜 저를 할 수 있겠지요. 나는 나는 당신이 공개 한가를 안하는 거 있겠지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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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갈등을 가기로 한다는 게 있겠지요. 你说我不能背着黑鍋对吧 他在外边不是有債務吗 我是怕有一天有人来给我要账 你说我不能背着黑鍋对吧 他在外边不是有債務吗 我是怕有一天有人来给我要账 你说我不能背着黑鍋对吧 你总不能让良丁为这件事背一辈子的十字架吧 种은 제가 좋아하는 말로는 인간적으로 최소한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너 인간적으로良丁한테 이 일로 인해서 한평생 십자가를 지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背一辈子的十字架吧 你总不能让良丁为这件事背一辈子的十字架吧 你总不能让良丁为这件事背一辈子的十字架吧 反正我看你也没多重 我被您到打车的地方 咱们打车回去好吗 어차피 내가 보기에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선생님을 업고 택시 잡는 데까지 갈게요 우리 택시 타고 돌아갑시다 내가 당신을 업고 내가 당신을 업고 나의 검찰에 가질 수 있는 곳곳에 내가 당신을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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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cy描 쭉쭉 become 나는 나의 migratedzk Perifying 내 attention Final kad의 네가 안 민망하든 민망하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조금 속대게 얘기하면 닥치고 어쨌든 오늘은 네가 드러나서 안 간다고 해도 내가 너를 얻고라도 가야 한다. 내가 너를 얻고라도 가야 한다. 너는 이 책임을 위해서 온 몸에 빚을 지고 게다가 이 일에 여겨 들어서 이 지경까지 됐는데 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너한테 너무 모지르게 하는 것 같다. 차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너는 이 책임을 책임을 안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이 불가능합니다